열기에 힘입어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수는요. 대학에서 후배들을 길러내는 가수, 교수 겸 가수 인보이시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수는요. 그렇답니다. 물소리 가득 밟은 것 같고 바람에 안아주신 꽃이 품치고 세월은 많이 없는데 강물이 보니 영원히 보니 그렇게 잘한 사람 아직도 내게 있었나 아직도 그 사람 내게 있었나 그 사람 내가 손에 피어난 정신의 같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그 사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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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